고무 생일 파티 하려면 거실에 어떻게 꾸미지? 뭘 사야 되지? 풍선! 아아 풍선? 풍선하고 그 다음 또 뭐가 필요하지? 하트 매트! 응? 하트별 매트! 하트별 매트? 응! 매트를 왜? 거기 나 저 고무가 밑에서 보는... 이게 웬일이야? 어딜 사는 거야? 이렇게 할 때도 있잖아. 그래 그럼 내일 케이크도 사야 되겠네. 일찍 일어나야겠다. 그치? 응. 그러면 밥 먹고 저기 다이소 갈 거야? 조금만 먹고 싶다. 아이 두 숟갈만 더 먹어. 그럼 간식 3개 먹고 가자. 알았어, 자. 그럼 웬만큼 먹어? 두 번만 먹어. 아니야, 한 번 먹었지. 그럼 간식 못 먹지. 아니, 한 번 먹었지. 그래, 그러니까 두 번 남았어. 한 번 또 먹어야 돼. 또 한 번 먹어야 돼. 그래, 그러니까 두 번 남았다. 그리고 또 한 번 먹을 거야. 아, 진짜? 응. 네 번. 아, 팔 아파. 그러니까 총 다섯 번? 알았어. 한 번은 아까 먹어도 총 다섯 번이야. 알았어. 아이 참. 조심해. 이제 유빈이가 선물 줄 거 골라봐. 왜 그거를 봐. 고모는 그거 안 하지. 내가 선물을 사는 습관이 남은지 없는데. 아니, 지금 고모 거를 봐야지. 네 걸 보면 안 되지. 그렇게 살 거야? 응. 풍선은 여기 있는데 풍선. 그냥 이거 풍선. 응. 이거 풍선 하나 살까? 너무 많이 사지 마. 왜 이렇게 많이 사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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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드를 쓰겠습니다. 오늘 좀 특별하게. 특별하게 유빈이와 제가 생일 파티를 꾸며볼 건데. 좀 간단하게. 응.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현아 언니가 엄마, 아버지, 저, 진 오빠, 가족들을 항상 언니가 혼자 챙겨줬었던 게 너무 많았었어요. 너무 받기만 해서 이번에는 좀 우리가 생일 파티다운 파티를 내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? 예. 예. 누구한테 왔어? 진상들한테. 아니, 우가님들한테. 우가님들한테. 우가님. 깜짝 파티 해야 되는데 숨어야 돼요. 깜짝 파티. 잠깐만 내가 고모 쓸게. 고모 쓸 줄 알아? 응. 이게 고모야. 고모. 쭈. 오. 쭈. 오. 쭈. 오. 쭈. 오. 맞았어. 곰모. 맞았어. 우리 왜, 왜. 잘 머리띠 샤워잉 있다 어? 뵈내 이 맨날 가고 있었어? 전유비, 전유비 엄마 생일 얼마 안 남은 거 알지? 이건 뭐하나? 가자 빨리 빨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거 있는데 이거 있는데 절대 안 돼 절대로 안 돼 됐지? 자 나오세요 어머 가도 돼? 너무 이뻐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디빈아 세카가 고모한테 사랑하는 고모의 생일 축하합니다 디빈이가 해준 거야 이벤트를 해줬어 물을 해서 소원을 빌어야지 자 불 켜고 없어? 촛불? 안으로 했어 세윤이가 하고 있어요 아 유빈아 딸기 케이크도 있구요 같이 호 하자 조심해 조심 노래 한 번 더 부를게 유빈아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고모의 생일 축하합니다 하나 하나 셋 지우다 봤어? 보려고 자 이거는 유빈이 편의지 카드 유빈이가 그림도 그렸어 제 카드 어머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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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 하트 기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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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빈이가 골라줬어? 유빈이랑 저랑 같이 고른거야 유빈이가 골라줬어 어디 봐봐 어머머머머 하트야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우 기분좋아라 하트야 하트야 되는거 그거 여기 붙였는데 아 그랬구나 깜짝파티해야되서 꼭꼭 숨어야되요 그런데 케이크도 있을거에요 사랑해요 유빈이가 썼어 아 세상에 이거 유빈이가 해줬어? 오 세상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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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굿을 붙여준거처럼 세상에 세상에 유빈이 밥 먹어야지 고마워요 밥 이거 먹을까? 케이크? 케이크 먹을까? 연습해야되잖아 지금 이거 다 뽑아야되잖아 일으켜주세요 항상 가족들 챙겨주기에 바빴던 언니 오늘은 작게나마 저와 유빈이가 챙겨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많이 의지하는거 아시죠?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리모리 아우 할아버지가 아까부터 콕 펴고 자 여기서 한 번 더 주세요 태윤아 조금만 숙여 보지 사진도 찍어줘 찍고 있어요 야 컵 내려 태윤이 너도 와 너도 와 이렇게 찍어 일단 이렇게 해보고 나는 영상으로 남겨야지 짜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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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? 왜? 나 이렇게 해 응 오늘 고모 생일이라고 니슈트 지라고 왕관도 다 자기가 고르지 진짜 너무 예뻐 멋종자 왕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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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vir 엔vir 퍽 너무너무 그래서 łum 암 hurting 깻잎 뒷 애塔 딸 우린